남자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누구를 만날까 봐 의심이 되고 불안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장거리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강화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불안감을 나누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의 불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대화하는 동안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의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더 심층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사소통 시간 설정 일과 중 또는 주말에 정기적으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쉬워집니다. 비언어적 신호의 이해와 사용 몸짓, 눈빛, 표정 등 비언어적 신호들은 말로 표현되는 내용과 함께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려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 의사소통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 대신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세요. 갈등 시 해결 지향적 대화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대화합니다.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공정하게 됐습니다. 공감 표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을 표현합니다. 공감은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적용해보고 어떤 것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찾아보세요. 신뢰 구축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특히 장거리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정감 키우기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자존감 향상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취미나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일상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정서적 균형을 돕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취미 예술 활동, 그림 그리기, 조각, 사진 찍기 등의 예술적 활동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적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기는 개인적 성찰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등산이나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 등산 또는 단순히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기분 개선,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한 부분이며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요리 또는 베이킹 요리나 베이킹은 창의적인 활동이며 결과물을 즐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쁨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 도움받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불안을 관리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접근 방식을 실천해보면서 어느 것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상담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최대한의 이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목표 명확화 자신이 상담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이는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관리,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상담사가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사에 대한 정보 수집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사의 전문 분야, 자격, 경험 등을 확인하세요. 상담사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정보 정리 상담사에게 제공할 기본적인 정보를 준비하세요. 의인은 과거의 의료기록,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 중요한 생활 변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목록 작성 상담 중에 논의하고 싶은 주제나 질문을 미리 작성해 가세요. 의인은 대화의 흐름을 돕고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용합니다. 감정 준비 상담은 때로 감정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상담 세션에서 감정이 분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준비하세요. 비밀 유지와 안전성 이해 상담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정책과 상담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준비를 통해 상담 과정을 시작할 때보다 집중하고 상담사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로 최대한 활용하세요.